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3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는 3만 2천여 명의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할 기세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시위는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교실전단사 등 전국학교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2만 2천여 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급식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장을 가득 매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푯말을 들고 도열한 사진을 보면서 이런 시위, 이런 모임이 현재의 한국인과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한국 사회와 미래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1호 지시 2017년 5월 12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선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에 당시 사장은 공항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내놓습니다 인천공사 비정규직하는 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6,831명 전체 직원의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환경미화시설 관리, 특수경변, 성객 및 수화물 검색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들입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서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6,84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7년도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은 1,455명이었습니다 4,72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 1,4분기 동안 3,266명, 3.24배가 인력이 증가되게 됩니다 1,455명의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던 인천공항공사가 4,721명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큰 변화죠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책임지는 인력은 3.24배 증가한 셈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4분기 동안 다만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서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게 된 것은 무기계약직 같은 거 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성과는 양호합니다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매출은 2조 6,367억 원 그리고 순익은 1조 871억 원 경영성과가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세자가 충분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부분을 정규직들이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된 인력들이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 1호 지시의 추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는 2017년 10월달 3단계 걸쳐 비정규직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대상자 20만 5천명을 선정한 다음에 2019년 6월 말까지 89%인 18만 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공사가 공기업이 직접 책임져야 될 인력이 27년, 28년, 한 2년 사이에 13만 3천명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만큼 공공영역이 크게 확대됐죠 만일 공기업 영역에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고스란히 이 적자분은 대부분 납세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준공무원이 18만 3천명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서 무기한 계약직이나 자회사 정규채용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한번 보시죠 정규직이 한 5,500명입니다 톨게이터 요금순합원이 6,500명입니다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경우 회사가 갑자기 구성원이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고육책을 쓴 것이 자회사에게 고용하도록 하는 건데 5천명은 동의했습니다만 1,500명은 거부하고 계속 서울 톨게이터와 청와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농성을 벌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매출이 7조 7,944억은 매출원가 6조 5,901억은 순이익이 큰 조직이 1,178억은 밖에 남기지 못합니다 인력이 4배로 증가하게 되면 분명히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거의 평생 동안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많은 공기업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원껏 인력을 증가시키고 대선 공략을 실행시켰지만 그 비용 청구선을 한해 거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의 비대야 무엇이 문제인가 339개 공공기관의 경영 성적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과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339개 공공기관의 총 단기 순이익은 2016년도 15조 4천억입니다 그것이 2017년도 7조 2천억 2018년도 1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탈원전과 그 다음에 가장 큰 요인이 정규직화가 아주 큰 요인이 차지했을 겁니다 15조 4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1조 1천억 정도를 떨어졌으니까 아마 내년 후년 정도 되면 339개 공공기관 경영 흥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그런 기관들도 많습니다 석유공사라든지 대한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13개 정도의 누적 적자 규모 많으더라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9조 7천57억 정도가 되니까 그러나 이들 적자 기관들도 이번에 또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치면서 더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됐겠죠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준공무원을 급증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선택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그런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을 크게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거의 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언제 그것이 멈추게 되는가 하니까 경제 위기를 당해 가지고 해외로부터 채권단이 온 다음에 채권단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시오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소 이때까지 공공부분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001년과 2014년 사이에 공무원 수를 70% 늘렸으니까 아마 이 공무원 수에는 순수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국영기업이라는 이런 공기업의 종사자를 다 포함한 수치할 겁니다 전체 이 자리 가운데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6.08%니까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공무원이 된 거죠 결국은 2018년도 9월 3일 날 국제통화기금 IMF가 외체협상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줄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50% 삭감계획을 9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모든 그런 사회가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항상 정치인들은 그런 민중주의, 공짜로 뭘 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을 학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착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외환위기 끝나고 난 이후에 역대 정부들은 그나마 원칙을 좀 지키려고 노력했죠 정부 규모를 키워서 안 된다 외환위기의 교훈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독 외환위기의 그런 아픈 기억들은 다 없애고 세계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공공부분을 학대하고 민영화를 다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 청구수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두고 아마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 이번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들이 벌린 아주 대대적인 그런 시위 현장이 단순히 그것이 공공부분의 정규직화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앞으로 치르게 될 비용 청구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